자 흑운 벅차고 배운 데까지 오른쪽 눈스톱으로 막 뽑게 흑운 벅 시작 흑운 벅차고 배운 무릎 쓰고 거중 어둑 어둑 높이 떠 흑운 벅차고 배운 무릎 벅차고 배운 무릎이 떠 국어를 둥둥 울림며 야허야 저가니 원포퀸범이 아니냐 수벽삼 명냥한테 불숭청은 각비네 날아온 난 저기러기 갈대를림에 꿀모 1.2점 떨어지니 병사나가니 아니냐 백구 백노짝을 지어 첫판상의 왕래헌니 석양천이 거의 놀아 태양봉을 넘어 강릉로 들어가 25년 다녀오로 한주까지 쉬어 한주 두 변성을 화다보고 공왕래 올라가니 공무 대공무 강자료 화왕도로 올라가니 화왕일거 불법안 백군천지 공유유라 급농을 지나여 주사촌 들어가 공숙장과 토리개라 당릉의 화왕을 두어 청구열에 폴롱 떨어지고 이술을 지내어 개명산을 올라 장자방은 간고덕고 남평산 올라가니 칠성단이 빈터요 은제지간을 지내요 장성을 지내요 갈석산을 넘어 연경을 들어가 황극전에 올라앉아 다루장한 국경 오고 청양문 내다라 장달문 지내어 동반을 들어가니 산미르기 백이로다요 동칠 백이로 순숙히 지내요 탑록강을 건너 우주를 다다라 연구탑 통군경을 날려 상여를 둘러보고 안남산 반남산 석벽강 용천강 좌우령을 넘어 부산 빠방 활마곡의 강동다리 건너 평양은 영광정 우병로를 구겨먹고 태도 온강 장림을 지내 송도를 들어가 마릴때 과한 녹전 방연 폭포를 구겨먹고 이리 진각시각에 건너 삼각산에 올라앉아 진세를 살펴보니 내려온 회원 맥힌 중력으로 흘린 저 금화 금성 붕괴 오고 등당 영춘 휘또라 투뽕 만홀 일대소 사이고 삼각산이 삼겹구나 문물이 빈빈 호구 붕괴 오고 흐히 하얀 환만새 지지금 땅이 이라 경상도는 함양이요 전라도는 운봉이라 운봉 함양 두월 품에 흥보가 사는 이라 저 제비 거동을 보아 박씨를 입에 몰고 여기서부터 배워야 돼? 경상도는 함양이요 전라도는 운봉이라 까지 배워야 돼? 네 운봉 함양 두월 품에 세 번째 박에서 운봉 함양 두월 품에 하나 둘 운봉 함양 두월 품에 흥보가 사는 디라 하나 둘 셋 흥보가 사는 디라 저 제비 거동을 보아 하나 둘 셋 저 제비 거동을 보아 세 번째 박에서 해야 한다 저 제비는 저 제비 거동을 보아 하나 둘 저 제비 거동을 보아 하나 둘 셋 박씨를 입에 몰고 네 번째 박에서 하나 둘 셋 박씨를 입에 몰고 그다음 두웅 무둑 높이 또 거주 무둑 무둑 높이 또 열한 박에서 거주 무둑 무둑 높이 또 시작 거주 무둑 무둑 높이 또 단대문 박성 내 단대문 박성 내 칠패 팔패 배달이 칠패 팔패 배달이 내 고개를 얼른 넘어 내 고개를 얼른 넘어 동작 강 월 강 하나 둘 동작 강 월 강 두 박자 동작 강 월 강 두 번째 박 동작 강 월 강 까지 전라돈 운봉 운봉 이라 세 번째 박에서 하나 둘 전라돈 운봉 이라 여기도 운봉 함양도 세 번째 박 운봉 함양 두 얼 품 메 하나 둘 운봉 함양 두 얼 품 에 긍보가 사는 하나 둘 셋 긍보가 사는 이라 길게 빼서 세 번째 박까지 가기 때문에 거기서 네 번째 박이라고 하나 둘 셋 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운봉 함양 두 얼 품 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운봉 함양 두 얼 품 에 에 긍보가 사는 디라 저 제비 거동을 보아 하나 둘 저 제비 거동을 보아 하나 둘 셋 박씨를 입에 물고 하나 둘 셋 박씨를 입에 물고 거중어 이제 합해서 거중어 둥 둥 높이 떠 거중어 둥 높이 떠 떠 열한 번 제빵 거중어 둥 둥 높이 떠 이렇게 거중어 둥 둥 높이 떠 남대문 박성 내 달아 칠패 팔패 페달이 지네 남대문 박성 내 달아 칠패 팔패 페달이 지네 애국해를 얼른 넘어 애국해를 얼른 넘어 동작강 월 강 동작강 월 강 두 번째 박이서 동작강 월 강 동작강 월 강 동작강 월 강 주 금 횡 가 사는 지라 하나 둘 셋 흥 뭐가 사는 지라 저제비 거동을 보아 하나 둘 저제비 거동을 보아 하나 둘 셋 박씨를 입에 물고 하나 둘 셋 박씨를 입에 물고 거중어둑어둑 높이 합해서 거중어둑어둑 높이 합해서 남대문 남대문 박성 내 달아 7패 8패 페달이 짓네 남대문 박성 내 달아 7패 8패 페달이 짓네 7패가 7패할 때 7이 아홉 번째 박이에요 남대문 박성 내 달아 7패 8패 페달이 짓네 거 패가 합이고 남대문 박성 내 달아 7패 8패 페달이 짓네 애고개를 얼른 넘어 애고개가 5,6박 애고개를 얼른 넘어 동작강 월강 하나 동작강 월강 숨가쁘요 이게 이제 잘 해서 칠서정연하게 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숨가쁜 거예요 전라도는 웅봉이라 하나 둘 전라도는 웅봉이라 웅봉함양 두월 품에 흥보가 사는지라 웅봉함양 두월 품에 흥보가 사는지라 저제비 거동을 보아 하나 둘 저제비 거동을 보아 하나 둘 셋 박씨를 입에 물고 하나 둘 셋 박씨를 입에 물고 거중 어둑 어둑 높이 또 합에서 거중 어둑 어둑 높이 또 남대문 박성 내달아 칠패패패 페달이 짓네 남대문 박성 내달아 칠패패패 페달이 짓네 애고개를 얼른 넘어 애고개를 얼른 넘어 동작강 월강 하나 동작강 월강 숨가쁘죠 전라도는 운봉이라 하나 둘 전라도는 운봉이라 운봉함양 두월 품에 하나 둘 운봉함양 두월 품에 흥보가 사는지라 하나 둘 셋 흥보가 사는지라 저제비 거동을 보아 저제비 거동을 보아 박씨를 입에 물고 하나 둘 셋 박씨를 입에 물고 거중 어둑 어둑 높이 또 합에서 거중 어둑 어둑 높이 또 남대문 박성 내달아 칠패패패 페달이 짓네 남대문 박성 내달아 칠패패패 페달이 짓네 애고개를 얼른 넘어 애고개를 얼른 넘어 동작강 월강 동작강 월강 자 그러면 다음주에 또 여기를 다시 짚어서 할거니까 저거 같이 가보십시다 전라도 시작 하나 둘 전라도는 운봉이라 운봉함양 두월 품에 흥보가 사는 길아 저제비 거동을 보아 박씨를 입에 물고 거중 어둑 어둑 높이 또 남대문 박성 내달아 칠패패패 페달이 짓네 애고개를 얼른 넘어 동작강 월강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말을 그냥 거의 한 장단에 그러니까 이게 뭐야 한방에 하나씩 말이 그냥 거의 다 붙어있어 타토시가 투투투투투 Ow 3 빨리 가는거에요 그것을 그런 리듬골도 이제 해보시는 거예요 다시 전라도는 전라도는 운봉이라 운봉함양 둥어 를 품에 흥보가 사는 길아 저제비 거동을 보아 박신울림 배물고 허중무 둥무 둥 높이 떠장뜬 박성매달아 7패 8패 배달이 딜레에 고개를 얼른 넘어 동작강 몰강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체 수업은?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장구를 채야죠.